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대통령의 논란이 된 인터뷰 다시 보겠습니다. 다시 보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왜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대변하냐고 파장이 커지자 내놓은 여당의 논평입니다. 간만에 보는 주어가 없다. 즉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우리가 아니라 주어 일본이다라는 논리. 사실 전날 밤 대통령실에 설명한 취지와도 다른데다 직접 인터뷰한 기자가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은 음성에는 주어가 있으니 이 부분은 뭐 따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제가 궁금한 건 여당 대변인이 왜 주어를 애써 일본으로 만들었을까. 논평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. 해당 문장은 무조건 안 된다.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된다.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. 라기 때문에 이것이 상식적이다. 눈에 띄는 것은 이것이 상식적이다. 라는 말입니다. 맞습니다. 100년 전 일로 무릎을 꿇어라는 받아들일 수 없다. 그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일본이 말한다면 그건 상식적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한다면. 사실 우리는 일본에 무릎을 꿇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. 그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. 그래야 불행한 역사도 반복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건 사실 대통령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 말입니다. 다시 보겠습니다.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또 미래에 자라날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당시에도 방점은 미래에 찍겠지만 과거를 뭉개자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. 그게 상식적입니다. 다시 보겠습니다.